기수는 앞으로 다양한 음악 들려드릴 계획이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끝으로 저는 저의 팬덤 이름인 제목 팬덤 이름인 키스유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혹시 오늘 제 음악이 좋으셨다면 언제든 저는 열려있으니까 키스유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. 아직 남성 팬분들은 거의 없어서 오실거죠? 예! 제가 지금 열 분 소리 들었어요. 아무튼 저는 키스위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너무 로봇인 것 같아요. 안녕!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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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